우리 뼈왕이 뭐하는거 볼까? 했다니 여기서 뼈왕 야 뼈왕이 야 뼈왕이 아빠 줄어들지 우리 빵빵해볼까 빵빵빵빵빵빵 아이 소리 좋고 이 뼈왕이 저기 구멍 뚫어져있는데 저기로 나가면 되는데 난 못나가지 나무는 그걸로 쏙쏙 나갔는데 나무는 그걸로 쏙쏙 나갔는데 흐흐흐흐 흐흐흐 흐흐흐 흐흐흐흐 흐흐흐흫 흐흐흐흫 인제 문 열었어 인제 너 나가봐 구독도 그러니까 흐흐흐흐 흐흐흐흐흐 그래 안그래? 해결하자 이게 아니고 문 나가고 있어서 우리 보떡이 문 열었어 문 열었어 문 열었어 문 열었어 문 열었어 한국itaire 문 열었어 우리 문 열었어 문 열었어 문 열었어 문 열었어 잠시만 여기 문 열었어 랑이 문 열었어 오징어 옹송아 초메 먹자 사과의 냄새가 났는데 안나와리가 없지 사과는 깍자마자 넣었냐? 이거 어떻게 마르는 줄 알아? 엄마가 흙팔아서 만든거야? 흙팔아서 만든거야? 흙팔아구르 있어? 흙팔아구르 있어? 흙팔아구르 맛있죠? 샤미 샤미 그럴 수는 없지? 이게 엄마꺼지? 샤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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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이 씨앗은 심을꺼야 심어서 또 줄게 자라면 알았지? 이게 흙 속에 넣으면 자라 안 믿겠지만 흐히히 proceed 까크로 하는데 다리 paprika 20 Roberto